자 일단 얘네들은 자리 잡으면 반한거에요 안 울죠? 다 한거에요 자 이제부터 뭐 보여드리는건 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됐나요? 아휴 저게 왜 내려왔을까 저거 저게 왜 내려왔을까 머리가 작아서 그래요 너무 무리한 욕을 하신대요 선생님 연회반에 귀여운 애들이 많더라구요 자 지금부터는 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아기 캥거루 어머어머어머어머 귀여운 캥거루가 통통끈 이면서 왔다 갔다 통통 아이고 통통통통통 기다리는 길쯤 왔다 이면 충분 주머니에 가꿍 갱거루가 뛰래요 귀여운 캥거루가 통통통 뛰면서 왔다 갔다 통통 통통통통 통통통통통 뒷자리는 길쯤 앞자리는 통근 주머니에 가꿍 갱거루가 뛰래요 아기 캥거루야 어서 나와서 흔들흔들 춤추다 귀여운 캥거루가 통통통 귀여운 캥거루가 통통통 뛰면서 이면서 왔다 갔다 통통통 통통통통통 통통통 뒷자리는 길쯤 앞자리는 통근 주머니에 가꿍 갱거루가 뛰래요 아기 캥거루야 어서 나와서 동작이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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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게 지네 아주 깜짝깜짝 두드렸습니다 어 자기가 했던거 들고 그렇지 어 다 컸다 그렇지 그렇지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잘했어요 아 둘 셋 둘 셋 셋